야 이거 신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뒷발에 그 각질이 있으면 안 돼요 몰라 나 지금 땀 나가지고 사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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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조용 조용 자 조용 조용하라고 예능 정글에서 살아남은 식생 시즌 2 시작하자마자 너무 피곤하다 오빠 피곤함을 제시해 너무 예뻐 서로 막 난리야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 야 너 진짜 청순해졌다 미수 청순해졌어요 너무 그냥 미주는 뭐 미주 같은데 뭐 그렇게 모르겠는데 저 뭐 달라진 거 없어요? 저 뭐 달라진 거 없어요? 어? 28 됐어 왜 왜 왜 28 됐어 발톱을 가렸어 야 이거 신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? 뒷발에 그 각질이 있으면 안 돼요 몰라 나 지금 땀 나가지고 살짝 이렇게 해도 돼요? 그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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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갓아 알고 싶지 않은 것 좀 얘기하지 마 냄새 안 나 냄새 안 나 저희 세 멤버가 합류 아니 뭐 상엽이가 온다고 그죠? 맞아요 맞아요 상엽씨가 오늘은 못하고 대신에 자기랑 제일 친한 친구분을 게스트로 미주야 오늘은 오늘은 너 해 야 그만해 미주야 죄송해요 나도 이빨에 못 펴지를 보자 안녕하세요 아 유한아 야 나 유한이 진짜 안녕하세요 오 길어 길어 엄청 길어 상엽이가 뭐 얘기 좀 해줬어요 걔도 근데 뭐 한 해밖에 출연 안 해가지고 네 근데 상엽이가 가서 어 그냥 털리고 와 이러더라고요 아 진짜 뭘 털리를? 내가 그렇게 그런 사람 아니야 아 근데 내 뭐 오늘 여기 광가 보셨어요? 사이드팩 메고 다 백 메고 있어 진짜 다 백 메고 있어 아니 왜 백을 맸냐면 우리 이제 알아 여기가 있어야 돼 아 뭐 있는데요? 야 립스틱 꺼내봐 립스틱 짠 아 있네 있네 좋아 핸드크림 꺼내봐 핸드크림 어 언니 같은 브랜드 같은 브랜드 같은 브랜드 아 아마 뭐 오늘 하루니까 네 이들의 합의에요 봄미하다 봄미해 오는 게스트분들이 급하게 끝나자마자 2단 넣고 출발하거든요 바로 학원 버스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러네요 와이 이즈 소 콜 아 네가 또 춥다고 생각해서 그래 오빠 아 진짜 스윗잖아 멋있어 아니 제시랑 대박 잘 어울려 주환 오빠랑 그래 그래 주환이가 약간 그런 게 있네 그래 사깁시다 그래 그냥 가는 거야 오빠 오빠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저희 4명밖에 없어 여기 4명밖에 없어 아 또 시작이야? 전 나라는 거야 아 사깁시다 2등 2등 아 뭐 2등까지 가요 그냥 뒷다리가 이목고가 잘 안 보이네 우와 저희 가까이서 볼 시간을 줄게요 저희 가까이 봐 예뻐 그냥 3등까지 가자 그냥 3등까지 가자 쉴우 1월 20일 남노될 5명